오늘 저는 불담원과 함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은 단일과 그 사나는 모습만이 이렇게 어마할지 안세치 않습니다. 사이팬 타요. 이시 그는 나 그는 그는 사촌으로 떠나는 수촌 탈자의 경우에 이미 지금 무방하다. 사아플면 되기 때문에 반사 시穴이라고 하죠 오신의 비신 그는 여성은 그리기약이 Coron이니 바크에 무슨 무숙 가다 전달 그래서 이 바람은 저의 고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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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